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야 생각하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은 어떤 말씀이실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정의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전쟁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그 메시지에 주목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점검보다 당면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우리는 표적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 생애를 역사하신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구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나만 알 수 있도록 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천사로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내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강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에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 생활이 깊어지는 것인데 표적과 기사와 무엇인가를 보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표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때 우리는 위험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표적과 기도응답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표적은 말씀의 결과물이지 표적이 기사가 기도응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도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쫓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험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시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이 정도의 표적 가지고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 줄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들에게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200만 명을 먹인 것처럼 엘리야가 850대 이래 선지자들의 싸움 가운데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처럼 그런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표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오늘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는 이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내 인생에 좀 특별한 무엇인가를 보여달라는 요청 앞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이 자기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주님이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참으로 보는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뭔가 보여주면 우르르 어느 곳에 갔다니까 병자가 나왔대 우르르 어떤 곳에 가니까 무슨 환상을 보았대 우르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보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어떤 분이 빵을 굽다가 빵을 태웠어요 그런데 태워진 빵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걸 경매에 올렸더니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보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단편적인 말입니다 그 그림이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그럼 보여지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 중심의 교회는 항상 사람들이 분비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말을 할 때 불이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이 나와가지고 세 칸까지 다 태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장소가 여기까지 꽉 찰 겁니다 보이기를 원하는 시대 보여주기를 원하는 시대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소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 때문입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함입니까? 나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앙 생활하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음란한 세대 주의 말씀을 떠난 세대에게 보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죄악의 도시 니누외로 보낸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여 니누외로 가라 했습니다 그때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떠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밤낮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는 신세를 지었습니다 40절의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건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이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통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물고기 배 속에 나와서 니누외로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니누외로의 성에 가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이들이 이렇게 추악한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이 악한 니누외로의 성은 반드시 멸망되어야 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40일 이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라고 전했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며 울며 통해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나가 어떤 기적을 보여주었습니까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40일 이내에 이 성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통해하고 자복하는 이내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세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은 악하다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말씀보다는 보여지는 표적과 느껴지는 표적을 마음에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주님의 음성을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열심 어떤 희생을 지르더라도 그 희생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열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심판대에 난방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자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습인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당시 시비안 왕국의 이 스바여왕 이 난방여왕이라고 했는데 열한계상에 보면 스바여왕 이 스바여왕이 솔로몬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가 섬기는 신에 의해서 강력한 힘을 얻고 있다라는 소문이 당대 근동 고대 근동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스바여왕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나라에 어떤 능력과 힘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난방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 난방여왕의 장소는 그 시비안 나라의 왕국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예멘 지역 현재 예멘 지역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멘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400km입니다 2400km의 큰 먼 거리를 스바여왕이 솔로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수고하여 그 왕을 찾아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거리를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찾아왔던 이 스바여왕의 열심을 우리들에게 말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래 열심이 없는지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불신앙에 서 있는 서기관과 바리세인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주일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 말씀으로 멀어지는 세대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열심을 가져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가져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 열심을 품으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영적인 허기짐이 생깁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영적인 허기짐이 생깁니다 아니요 저는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허기짐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말씀으로 그 허기짐을 채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이들이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가수가 우상이 되어있습니다 게임이 우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말씀의 허기짐을 채우지 못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엉뚱한 곳에 마음이 빼앗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이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저 천국에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나에게 형제 다섯 명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저들이 우리 형제 다섯 명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들이 믿을 것이라고 제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적이 있을 것이라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에 의해서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결코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 생긴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경책이 우리의 삶에 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책망하여 말씀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책망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의 사람처럼 말씀을 들을 때 왜 회개하는 마음이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의 꿈틀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심령이 있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니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고 큰 가책을 느낍니다 제가 잘못 살아감을 알게 됩니다 니네 외 사람처럼 통해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라져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딱딱하여 회개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준 말씀은 옆사람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향한 말씀인데 꼭 옆사람, 뒷사람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니네 외 사람들은 통해하고 자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통해하고 자복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듣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던 남방여왕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기관처럼 냉랭하게 서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보겠습니다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냅시다 네 그 말 자체가 열심이 없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 중세 부패했던 로마 카톨릭의 권력 앞에 누구도 누구도 숨을 못 쉬었습니다 종교가 국가 권력 위에 있었습니다 누구도 교황에게 어떤 이야기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성경에 없는 연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면제부를 후대들이 면제부를 사고 선한 일을 하면 그 영원히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누구든지 면제부를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517년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전통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선포하면서 종교계획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역량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500년의 시간이 지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외침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종교계획자들이 피눔을 흘리면서 생명을 던지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전통이 아니다 이거요 행위가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외쳤던 그 500년 전에 그 시간의 신앙이 뜨거움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입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기도응답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표적과 기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더디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